나한테 이런 곧 숲지에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니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. 사라지는 걸 본 사람은요? 수사관님이 유일해요. 그 순간을 본 사람은. 인류를 구하겠다고 했던 건데 왜 나를 공격했을까요?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희 위해서 13층에 있어요. 그냥 저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돼요. 크리드가 없는 세상을 봤어요. 끝을 봐야죠. 몇십 년 만에 기회인데. 순간이동을 하는 존재예요.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. 이번에는 절대로 부상으로 안 끝나. 그래도 실패하면. 사살한다. 다시 시작했어요. 살인. 결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기어다지 마.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은 몰라. 이게 무슨 얘가 된 수사야! 우리가 인류의 구원자라도 된 것 같지? 살인자. 나라. 이전. lenses graves. 신부. 사망. 과연. pem. 쳐.